어? 근데 왜 굳이 고데기를 지금 해고 가야 돼? 아니 서울 가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갔다 갈라고 이거 하는데 10분 정도도 안 걸려 10분 넘게 걸려 100% 안 걸려 봐볼래? 지금 4개 할래? 10분 12분? 너 가는 시간 내가 재논다 10분 48분 아니 들어가서 시작해야지 그럼 50분 시작 어? 진짜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머리가 덜 말라가지고 머리 드라이까지 했어 머리 드라이로 말리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게 지금 너 왜 김밥 냄새가 나냐? 몸에서? 김밥 먹었지? 아니? 왜 김밥 냄새가 나지? 저 먹고 싶은가 보지 오빠가 우리가 막 맨날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휴게소 음식이 별로 안 먹고 싶다 근데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쩌다 갔을 땐 되게 맛있었거든? 근데 휴게소를 자주 가니까 이제 안 먹고 싶어 차라리 그냥 김밥 같은 거 사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인정? 김밥 맛있어 봐봐 고데기 한 거 봐봐 뭔 차이야? 뒤에가 좀 차이가 있는 건가? 완전 생머리였는데 지금 완전 웨이브 넣었잖아 근데 심지어 고데기 언제 시작했는지 알아? 53분에 시작했는데 57분에 끝나고 커피 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뛰어온 거야 지금 그럼 고데기 얼마나 빨리 했다는 거야 지금 금방 안 해 진짜 오 추워 나는 얼큰 저는 이거 먹어야겠다 그래 나올 것 같아 내가 갖고 올게 왜 이렇게 안 했지? 세금이 약속이죠? 여기 봐봐 아 나 왜 이렇게 안 빨가나 했더니 바데기가 있네 오 여기는 김치 주고 여기는 단무지 주고 닦혔네 단무지가 왜 이렇게 맛있어? 단무지 많이 먹어 단무지 맛집이야 단무지 맛집이야 우동 맛없어? 우동 맛없어? 우동? 우동 국물이 맛있지 않아? 우동 국물이 되게 진해 국물이 되게 진해 국물이 되게 진해 군밤 맛없어 군밤 맛없어 선생님 군밤 맛없어 선생님 군밤 맛없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단무지아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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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가 묻었잖아 안 보였어 여기 묻어있었는데 김치인지 고춧가루 검사하면 해 있어? 응 아 보증 안 볼래 뭐야 여기다 왜 그려 고춧가루 오빠는 내가 먹다가 고춧가루 둥둥 떠다니는 음식도 오빠 먹잖아 너랑 같이 먹는 건데 어때? 나 그거 아깝다고 생각 아니 뭐야 드럽다고 생각 안하는데 나 그거는 아 나 아까 방금도 방금도 칼국수에 내가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아 그거 김치야? 그거 김치야? 뭐야 나 그거 다드기인 줄 알았는데 아 나 배 아파 휴게소 아직 22km 남았어 그 뭐지? 이거 핫맥 흰 맥플레이스 PPL 들어온 거 우리가 서울 거의 안가잖아 근데 이거 내가 가는 동네가 그 흰 맥플레이스가 세 군데 있었거든? 응 너 뭐야 그거? 알아? 아 내가 인스타로 찾아봤거든? 근데 망원연남동 아쿠장로데오 가로수길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골라서 가면 될 거 같은데? 어디서 찾아봐야 돼? 인스타 뭐야? 근데 좀 있다가 응 회 같은 거 말고 고기 먹자고 응 고기 먹을라 했어 소고기 먹을까? 또? 돼지고기 먹을까? 오빠는 소고기 너무 좋아해 나는 좀 많이는 못 먹는데 소고기가 맛있어 오빠가 뭘 많이 못 먹으면 많이 먹지 근데 일 금방 끝났다 어 아 금방 끝났다 아 추워 내가 말한 거 왜 그대로 말하냐고 응? 금방 끝났으니까 금방 끝났다고 하지 대사 따라하지 말라고 내 거 참 망원 연남 망원 연남 그쪽에 찾아봐봐 응 이거 요즘에 이병헌님이 선전하던데? 광고 선전이래 CF 여기 흰 맥플레이스라고 인스타 쳐 아니 여기 쳐봐 근처에 여기 어디고 오빠 이거 인스타 볼 줄 모르잖아 나 볼 줄 알아 이분은 가로수길인가 어 논현 맞지? 논현 말고 여기 연남 망원으로 찾아야지 근처 그건 태그로 보는 거예요 오빠 내가 찾은 곳이 차 근처야 오빠 이 멀었지 지금 어 마스크 안으로 바람 다 들어와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워 고기 먹는 거야 고기 정역시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다 헬이야 헬 나 그래서 나는 서울을 때 지하철 이용하거든 거의 보통 지하철이 더 편하대잖아 그냥 케이텍스 타고 와서 지하철 하던가 이제 출퇴근할 때도 오히려 그게 더 빠르고 어 오 근데 바로 지하철역 앞에다 여기 그러네? 바로 옆이네 여기 여기네 여기 지하철역 가봐 기네? 그냥 촛놈 같아 촛놈 촛놈 같은 게 아니라 촛놈이야 아 아 이경언니 판맥플레이스 들어갈까? 너무 춥다 뭐 먹을 거야? 돼지고기 소고기 빨리 정해 소고기지 여기 이렇게 조금씩 팔아서 좋다 그치? 여러 가지 살치살 무조건 안창살 이거다 그 다음에 등심도 하나 먹어야지 꽃등심 이거 뭘로야? 포시살 이렇게 먹자 이건 좀 뻑뻑해 본 것 같다? 응 아니 그거 부드러워 그래? 뻑뻑하면 오빠 다 먹어봐 가자 아 아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또 덥네 오빠 오빠 젓가락만 오냐? 어? 아니 나 지금 카메라 보느냐고 정신 없어갖고 아 맨날 모몰이 있으면 맨날 카메라를 해 카메라 저희 저기 판맥도 두 병만 주세요 아 이따가 세팅되면 아 그래요? 네 아 세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 오늘 머리 했는데 바람이 너무 지금 안 풀린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안 풀렸는데 다 엉켰어 이렇게 그냥 어? 그 핫맥 플레이스 있잖아 여기는 저기 가게 이름까지 이렇게 써있나봐 저런 거 해주시나봐 아까 그 인스타 보니까 그 가게 이름 다 써있던데 하나씩 여기 고기 시장 이렇게 써있고 여기 고기 시장 이렇게 써있고 뭔 말인지 이해 못했지? 응 아 이거를 가게마다 어 고기는 고기고 음식까지 같이 문어면 문어 그러니까 음식까지 같이 사진 찍어져있잖아 봐봐 어 말을 되게 어렵게 하네 아니 나 엄청 쉽게 설명했는데 지금 어? 말을 어렵게 하냐? 오빠 나 이쁘게 나와 너? 왜 오빤 개인적으로 물어보는거야 이쁘게 나오냐고 지금? 응 머리 했으니까 그래도 이쁘게 나와야지 어 좀 평소보다 이쁘게 나오는거 같은데 그거 틴트도 바르고 했는데 비웃냐? 응 웃겨갖고 웃겨갖고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있는게 웃겨갖고 사장님 저희 핫맥 두 병 주세요 핫맥 두 개요? 네 사장님 여기서 강남머리 지금 여기서? 대리타고 가고 서울 대리비는 얼마나 올라와나? 응 저희가 촌에서 와가지고 촌에서 와가지고 어디서 왔길래? 청주 청주에서 네 따라줄래? 짠 원샷인거 아니잖아 그치? 원샷 안해도 되지 네 총 에이 하아 맛있겠다 오빠 소고기 엄청 좋아하잖아 한우 매니아지 매니아 없어서 못먹지 맨날 가족모임 있을때 맨날 한우 내가 따라줄게 잘 따라봐 맥주 오빠 오빠는 바삭 익은 거 좋아하잖아 나 다 좋아해 나 소고기는 근데 바삭 안 익혀 먹는데? 이거 먹어도 돼? 좀 덜 익은 거 같으면 좀 익혀 맛있어? 응 탱글탱글이야 탱글탱글하지? 맛있다 왜? 진짜 맛있어서 아 좋다 응 어? 응? 뭐라고 써있어? 숯 향 가득한 한우의 맛을 살려주기에 충실한 한맥 숯 향 가득한 한우의 맛을 제대로 살리려면 부드럽고 상쾌한 풍미에 한맥이 잘 어울립니다 알맞게 구워진 고기는 씹을수록 고소함이 배가 되는데 네 이때 한맥 한잔을 들이켜면 입안에서 풍미가 한껏 포물를 낼겁니다 아 고기를 먹다가 고소함이 배가 됐을 때 이거를 한맥을 한잔하네 한맥을 한잔하네 우리는 맥주맛 무슨 뭐 소믈리에 뭐 이런거 아니니까 모르잖아 잘 응 근데 뭐든지 시키는대로 그냥 먹는게 제일 맛있는거 같애 라면도 그냥 제일 맛있는 법은 알려주는거니까 그러니까 라면도 그냥 봉지 뒤에 써있는대로 해야지 맞아 그게 제일 맛있어 사실상 뭐 PPL 이거 한맥 거기 봤는데 막 페어링 이런거 써있는거야 흰맥플레이스가 응 그 한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음식점 그 인증한 곳이 이제 흰맥플레이스잖아 응 나는 블루투스 페어링 말고서는 처음 들어봤거든 응 음식 페어링 응 그 얘기는 많이 안들어봤지 근데 이거 참기름 우리는 그 소금장에도 잘 찍어먹는데 그치 장 달라고 할까? 기름장? 사장님 저희 이거 한맥 한변보라구요 혹시 기름장에 다진 마늘 이렇게 넣어서 기름장 하나 넣어주고 기름장에? 기름장에 다진 마늘 조금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다진 마늘이요? 네 부끄러워 넌 이런거 주문 못하더라 주문하는데 아 근데 나도 좀 못해 왜냐면은 가게에 없는 거를 약간 부탁하는 거잖아 응 근데 솔직히 기름장은 있는데 다진 마늘 넣어요 어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먹어가지고 근데 기름장에 다진 마늘 찍어놓으면 진짜 맛있어 그치? 응 짠 고기 짠 짠 소금 묻었어 와 까내야지 까내야지 아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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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게 우리한테는 얘기해야지 근데 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 다진 마늘에 이거? 다진 마늘에 이거? 이거 3년차 찍어먹어도 맛있어 인정? 인정? 응 진짜 진짜 그 힌맥플레이스 있잖아 응 뭐라고 해야지? 맥주랑 좀 잘 맞는 그런 음식 좀 찾는 건 줄 알았는데 애초에 그냥 좀 맛집인 것 같은데 보니까 가격은 괜찮게 어 근데 싼 거잖아 되게 이거 응응 근데 또 맛도 있어 우리 보통은 소주파잖아 원래 응 룰이야 룰 근데 이거 피피리라서 그런게 아니라 진짜 요즘에 한맥집에 사다 놨잖아 있어 어 근데 되게 맛있던데 나는 우리 그 맨날 묶음으로 사잖아 어 맛있어? 한 캔 남았어 나랑 사진 찍어줘 야 형 오빠 진짜 사진 못 찍는데 사진 못 찍는다고? 응 뭘 못 찍어 요즘에 칭찬받았잖아 그거 몇 십작 중에 하나야 왜 이래? 이거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찍는 거래 이렇게 해서 너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뭐 한 장만 찍어줘? 됐어 뭐 찍었기만 해봐라 아 진짜 잘 찍었어 한 잔 요런 거랑 같이 먹었던데 젓가락지 진짜 그거 하나 사야되겠어 뽀로로 그거 하나 사야되겠어 응? 나았어 얼음룡 손모양이 요렇게 이렇게 잡잖아요 거의 사람들이 근데 혼자 위로 보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따라도 못해 이렇게 어떻게 잡는 거야? 잠깐만 요거 뻑히 손이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뭔 손? 뻑히 손 중지라 그래 중지 중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연필 잡을 때처럼 어 잡혔다 응 먹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된 거지 어 정석이지 이거 지금 정석 한 장만 먹었네 이거 아 피마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 다른 데도 맛있는 데가 왠지 핫맥플레이스 그 좀 맛집일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다 맛있을 거 같아 다른 데도 가보고 싶다 그치 민맥플레이스가 뭐 아까 망원연남? 뭐라고 했지? 로데어걸이 로데어걸이랑 가우 가우 가우? 가우? 가우 거기 보니까 여러 군데 있더라고 짠 먹자 뭐 사진 찍어달라고? 이게 남길 수 있잖아 근데 맛있었지? 응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아 나 찍어 여러분 진짜 와보세요 가격도 괜찮고 한번 핫맥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근데 말 없는데 말 없는데 추천합니다 왠지에 지금 아 그냥 해 여기 마포구청 앞에 고기시장이거든요 정육식당 고기시장 마포구청 고기시장 갑자기 왜 뛰어 추워 추워 너무 뭐야 아 근데 이거 수중기 깼어 엔지에 걷고 싶으니까 아 진짜로 어디로 가 2층 2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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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팠어야 알지 2층 안녕하십니까 고기 마우니까 고기 마우니까 고기 마우니까 아니 저는 안찍어도 돼요 별로 안찍고 싶어가지고 지금 왜 찍는거야 여기저 봐봐 못찍었으면 다시찍 다시찍어줘 이게 뭔가 다 기억났잖아 올라가서 사실 이제 제가 구독자인데 아 네 너무 팬이어서 제가 거의 한 근 1년 넘게 계속 부족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먹방이 항상 감동하면서 드실 수 있는 그냥 와인드인데 네 네 제가 칵테일 같은 거로 사용하시는데 아 근데 꼼꼼해서 먹는 거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권한으로 드리는 거라서 너무 팬이어서 그 다음에 이건 입욕제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욕조 하나 있을 겁니다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진 못 찍었기만 해 바로 사진 잘 찍었어 봐봐 인정 엄청 잘 찍진 않았네 사진 피자를 데리고 다녀라 이거는 와 이거 봐 무슨 호텔 방 안에 이런 게 있냐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디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거 무성비라 그래? 이건 그냥 건물뷰인데 건물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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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좋다 근데 너 사진 찍어줄 사람? 어? 뭐 그런 사람 없는데 야 근데 먼저 빨리 가자 아 먼저 가 아니 그래도 오늘 핫맥을 먹어줘야죠 그래서 오늘 PPL 핫맥을 찍고 왔는데 맥주도 따블로 어허 어허 잘 드신다 오다 상도독이 있으니까 다른 거 다른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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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오지게 다 이거 나오면 내일 싸가야 되겠다 진짜 어 제발 아깝잖아 아 그래서 나 정말 언제 오나 기다렸어 나 저녁 안 드셨잖아 아 그래서 빨리 올라고 아 아니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고기 하나만 덜 먹을걸 그치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먹을까 그니까 너무 잘한 것 같고 아니 이거 거의 뭐 희박국니 같은 색깔도 되게 예쁘게 나왔다 사진 예쁘게 나요? 응 얘도 맛있구 우리 커피 먹고 편집 백화점 갔다 갈까? 엄마 지갑 사러 갔다 오지 서울은 다 건물들이 의류의학만 한 거지? 어제 남은 거 중에 먹고 싶지? 근데 젓가락이 없어 지금 포크도 없고 손으로 먹어 이렇게 손으로 먹어 이거 끄고 손으로 먹자 저는 캐모마일 캐모마일 이번에는 아메리카노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아서 조금씩 했어요 잠자리가 바뀌니까 조선시대 경복궁 금선선에서 시작하여 근대의 광화문거리 한강을 중심으로 한 현대서울의 발전 모습과 음악 뮤비 귀 목목하지? 아 귀 되게 막히지 않아? 귀가? 몽목하지 않아? 귀를 좀 하고 우와 화면을 터치해도 돼요? 여기서 보니까 건물이 코딱지만해 보인다 여기 봐봐 여기 밑에 호수 거기 올 때 올 때 자이로드롭 있는 데 있잖아 그 호수거든 이거? 오우 나 여기서 무서운데? 촬영 완료됐습니다 촬영하신 사진은 이 티켓으로 대기 직장에서 확인하고 구매 가능합니다 나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네 들어가 그리고 우와 마지막 포토존인 스카이 레크입니다 고객님 포토지크에서 만드시면 또 시작하실 거예요 밀어 밀어 뭐야 민호가 밑에 안 밀어?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했어 근데 만약에 여기 서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어서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치? 만약에 여기서 밀어가지고 나는 여기만 서있는 것 같아 무서운데 지금? 오 축구하고 있어 지금 어 진짜 연습하고 있네 초코보 다 보여 시원하다 저기 롯데월드다 저기 여기 이거 사고있지 지금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네 그치? 저기서 걸어다는데 저 안에 엄청 크잖아 알지? 근데 저기 여기서 보니까 조그맣네 형 계단? 계단은 갈래? 오빠 1층서부터 120층까지 올라올래 한 번? 그러면 살 한 빠질 것 같은데 절대 못하지 하니야 일로와 아 아 아 보여줘 이거 내가 이거 선물 샀잖아 이거 엄마 뜯어봐 이렇게 저기 좋은 선물을 받네 응? 마음에 들어? 응 아유 저기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응 이거 진짜로 보니까 진짜 이쁘네 진짜 이렇게 엄마 갖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 고맙다 얘 응? 원래 지갑 사면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났다 근데? 뭐? 현금이 2만원 밖에 없네 돈을 넣어줘야지 저기 부자가 됐네 돈이 들어온다 어디다 넣었나? 5만원짜리로 넣어드려야지 아니 현금이 하나도 지금 이거 봐 돈 하나도 이거 사준 것만 해도 고맙지 뭐 사준 것만 해도 고맙고 잘 쓸게 으악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